검거를 해서 현장검진으로 왔는데 믿었죠. 우리도 몇 건 있는지 이런 것이 실적이 되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 삼미에. 16년 전 이곳에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건 현장을 찾았다. 사건은 작은 구멍가게에서 벌어졌다고 한다. 인근의 도로가 뚫리면서 예전 건물이 헐렸다는 주민들의 설명. 그러나 마을 구멍가게에서 발생했던 그 사건은 아직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1999년 2월 사건 발생 12일 만에 경찰의 현장검증이 이루어졌다. 체포된 용의자는 3명의 소년들이었다. 사람들은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이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강도를 목적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해 청테이프로 묶어 제압한 뒤 금품을 훔쳤다. 그 과정에서 할머니가 숨졌고 이들은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돼 길게는 6년에서 짧게는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당시 수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했다. 얘네들이 자기가 스스로 뭘 했다는 게 한 대목도 안 나와요. 이 파일을 보면 알지만 얘네들이 내가 뭘 했다. 주방에서 그릇을 가져왔다. 그런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네가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해서 정말 네가 생을 다하는 날까지 기도를 해드려야 된다.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고. 첫 마디가 그 말이었어요. 할머니를 돌아가신 할머니 말씀? 네. 자기는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삼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뒤인 2000년에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부산에서 자신들이 진범이라는 3명의 남자가 나타났다.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현입니다. 1999년 2월 6일 지방의 작은 구멍가게에 밤사이 강도가 들었고 그 과정에서 주인 할머니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피의자로 지목된 3명의 아이들 일명 삼례 3인조는 1심, 2심, 3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죄질에 따라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진범이 따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삼례 3인조는 주어진 형량을 채우고 출소했습니다. 소문처럼 삼례 사건의 진범은 따로 있는 걸까요? 16년째 풀리지 않는 삼례 강도 취사 사건의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연초부터 발생한 시골 마을의 살인 사건. 당시 할머니를 죽게 한 범인은 인근 마을에서 살았던 어린아이들이었다고 한다. 3명 중 1명이 최근까지 일을 했다는 식당을 찾았다. 지독한 가난 때문에 어려서 먹을 것을 몇 번 훔치긴 했지만 강력 범주를 저질렀을 리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당시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졌던 황인섭 씨를 만날 수 있었다. 강도 취사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았던 그는 지난 2005년 출소했다. 인섭 씨는 현장 검증 당시 경찰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기 바빴다고 한다. 실제로 당시 현장 검증 영상을 보면 경찰의 눈치를 보며 우왕좌왕하는 세 사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 검증을 지켜봤던 피해자의 유가족들도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상황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범행 재현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과거 촬영 영상을 보면 집에 대문이 고장나 제대로 다치지 않는 상태였다. 또한 형사들의 태도는 유가족이 보기에도 불편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 사람이 넷마 이렇게 했잖아 자식아. 이 새끼 봐라. 욱박 지르면서 한마디로 연출을 시키는 거죠. 그가 직접 촬영한 영상에는 당시 상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형사들은 이들에게 서슴없이 손찌검을 하며 직접 행동을 지시했다. 시범을 보여주며 따라하도록 시키기까지 했다. 피해자 가족인 박 씨는 형사들에게 맞으며 우왕좌왕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다고 한다. 황 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욕설과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조사를 받다 보니까 너희들이 할 말 주겠다고 그런 얘기고. 그걸 좀 물어보셨어요? 계속 부인회차 안 했다고 했는데 경찰이 때리고 너희들이 했다는 증거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그래가지고. 때릴 때는 어떻게 때려요? 경찰 봉 있잖아요. 봉 갖다도 때리고 머리도 때리고 등도 때리고. 3인조 중 한 명인 김진호 씨 역시 조사 과정에서 형사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안 했다고 안 했다고 한 게 막 폭력으로 쓰는 거예요. 계속 조인트 까면서 했어 안 했어. 안 했다고 계속 했는데. 그래서 경찰 봉 갔다가 발바닥 같은 걸 막 때린 거죠. 기존의 절도 전과 때문에 용의자로 지목된 세 사람. 조사 당시 그들을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보처럼 병이 있죠. 보처럼 병이 있죠. 보처럼 병이 내려오니까. 나중에는 하던 일을 지키니까. 좀 위협했습니다. 삼례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를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다. 당시에 이제 수사에 있어서 뭐 폭행이 좀 있었다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폭행 같은 건 없죠. 할 수도 없고. 좀 할 수도 없죠. 그래. 그래서 때가 온 거였어요. 경찰봉 이런 걸로 발바닥 때리거나 이러지 않으신가요? 경찰봉은 경찰봉 사용 안 해요. 그런 건 정말 없었어요. 이런 폭행이 안 해요. 폭행이 없었어요. 삼례 3인조가 진범이 아닐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건 사건의 피해자였다. 그 근거는 바로 사건 당시 들었던 목소리였다. 목소리 톤이 굉장히 낮았고 경상도 억양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 X를 데리고 교도소로 가서 직접 보여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 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 범인들에게 제압당했던 부부. 당시 피해자 이 씨는 범인을 보지 못했지만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경상도 억양의 목소리였다. 목소리가 작지만 경상도 발언이라고 그것만 찍는 게 있었어요. 경상도 사투리였습니다. 네. 그럼 분명히 기억이 없죠. 그러죠. 제 식사람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똑같이 그런 똑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삼례 3인조 중에 경상도 사투리를 쓸 줄 아는 이가 있을까. 경상도 사투리를 쓸 줄 모른다는 삼례 3인조. 그런데 자신들이 삼례에서 발생한 강도 치사 사건에 진짜 범인이라고 진술한 세 사람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3인조는 부산 출신이었다. 이마 대충 불 갑자기 이송을 하는 거예요. 말도 없이. 이 보따리 싸라고 하고. 말도 안 해요. 그런데 다 와서 부산이에요. 도착하고 나서 무려 맞지 않게 교도가 나왔는데 왜 왔느냐고. 자기들 알아요. 진범이 잡혔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어떠다 보니까. 사건 발생 1년 만에 부산에서 진범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 그녀는 박영희 씨와 함께 부산으로 향했다. 범인 목소리를 들려주면 기억을 하겠느냐. 비도회실에 가서 그걸 보게 됐어요. 딱 보고서 1분도 안 됐는데. 그 장면이 딱 나오니까 목소리가 딱 나오니까. 울어버려. 저 목소리다고. 피해자 이 씨는 범인을 취조한 영상을 틀자마자. 사건 당시 자신이 들었던 범인의 목소리임을 확신했다고 한다. 복역 중이던 삼례 3인조는 진범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희망을 품었다. 얼마 뒤 그들은 부산 3인조를 전주지검에서 만났다. 얼굴 못 봤어요. 그냥 할자만 부지. 고개 돌리라고 그러냐. 죄를 못 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눈에 엎어서. 니네 했다 다 했었나 하니까. 펌프 물어요. 갑자기. 그 소리 듣고 펌프는 들었지. 먼저 나가 있으라고. 우리 먼저 나가고. 그게 끝난 거예요.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왜 또다시 범행을 인정한 것일까. 그 이유를 물었다. 회사는 다 말 못했어요. 왜요. 괜히 갖고. 경찰서에 또 말하는 거 생각나. 부산 3인조는 진술을 번복했고. 그들은 삼례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그들은 과연 이 사건과 무관할까. 우리는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랐다는 한 동네를 찾았다. 반참을 수소문한 끝에. 부산 3인조를 알고 있다는 사람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그들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김태균 씨. 오랜 설득 끝에. 그에게서 부산 3인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지금 새벽에 나 전화가 와서. 다 급하게 전화가. 빨리 좀 내려와 주이소. 그래 와. 그 새벽에. 지금 내가 갔단 말입니다. 다른 방향에. 그것을. 다다다다 들고 있더라고. 왜 그러는 나. 상대 안 좋나. 이라니까. 그는 부산 3인조 중 한 명인 유준수 씨에게서. 삼례에서 돈을 훔치다가 사람을 죽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함례. 그. 죽은. 그. 그 사람들은 те 땅이 좀 단 ambi. 라. 음. 해ig. 그. полностью. 신선. 또한 삼례에서 보여진 범행 수법이 부산 3인조 중 한 명인 최남현이 주로 쓰는 방식이라고 했다. 김 씨의 신고로 조사가 시작됐고 부산 3인조가 삼례 사건의 진범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에게 범행을 고백했다는 유준수 씨를 찾아 나섰다. 김 씨에게 범행을 고백했습니다. beth JAPR sin세공청청 thesis 김 씨의 생명은 tenía range 진해합니다 9시 셋 김 씨의 성실은 미인소 세븐 volunteer 김 씨의 성실은 3인조ID에 플래스 소모 модель 부산 3인조 중 다른 한 명인 최남현과 통화를 시도했다. 부산 3인조 중 마지막 한 명을 7시간의 기다림 끝에 만날 수 있었다. 당시 일을 쉬고 있던 그는 유흥을 즐기기 위해 전북에서 살고 있는 최남현을 찾아갔다고 한다. 그리고 삼례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 인근 지역에 있었던 것도 맞다고 했다. 그러나 마약에 취해 있었던 탓에 그날의 기억이 또렷하지 않다고 했다. 우리가 그날 마약을 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약간 순간순간 기억은 나긴 나는데 하여튼 그날 어찌 보면 3명 미쳤다고 보면 됩니다. 정신 챙기니까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있고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그런 나라 수프를 갖는지 안 끼는지 그걸 못한다. 그거는 기억을 못 하시는데 술 취했을 때 필리핵 있던 것처럼 정신 챙기면 다른 어마어마 가게 들어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또 도망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는 부산지검에서 조사받을 당시 강도 혐의는 인정했지만 할머니가 죽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저희도 나중에 며칠 면 인정을 다 했지요. 선생님도? 네. 우리가 함께 있는 것 같다 강도지. 사람 죽었는지는 모르겠다. 우리가 인정을 할 거란 다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바보도 아니고 너희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하면 말이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때부터는 아무래도 그러면 모르겠다. 그 역시도 누구보다 그날 밤의 진실에 대해 알고 싶다고 했다. 그 사건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 하여튼간에 그때부터 저는 마음의 감옥에 같이 살았다 해야 되나? 친구도 못 만나고 친구도 만나자 해도 못 만나고 제가 내가 한 걸 그 아들이 내 대신 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것도 그 마음속으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 사실은 한 번씩 생각하면 우리가 한 게 맞구나 이런 생각도 있고 당시 부산 3인조를 직접 조사했던 수사관은 그들의 진술을 기억하고 있었다. 걔들이 그 1억 공을 하는가 보더라고 1억 공을 돈이 떨어지니까 나무집을 털자 거기 들어가니까 그냥 할머니가 큰 소리를 질러가 내가 요 놈들이 옆에 청소에 갖고 다니고 청쇄입이 있었는데 그는 3내 3인조가 범인으로 잡힌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가장 의문은 그거야. 병상도 말실수는 3명인데 왜 전라도 애들이잖아. 참 이게 안타깝게 무지하게 안타깝네. 내가 뭐 개인적인 소신은 속에 걔들이 돼가지고 꼭 있잖아 제심청구 받아주셔가지고 무죄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변호사는 당시 3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한다. 일단은 경찰의 폭행은 폭행과 협박, 모욕 이게 현장검증 영상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그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제심사이고 두 번째 제심사에는 진범으로 지목됐던 사람들의 진술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그 당시 재판 과정에서 제출됐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유죄가 선고됐을 것이냐. 그 사람들의 진술이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 3내 3인조는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재판을 해달라며 제심을 청구했다. 저는 제심이 100% 된다고 봅니다. 제심이 안 된다는 것은 이 나라 사법제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내 사건으로 수감되고 얼마 안 돼 인섭 씨의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그는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한 것이 죄스럽다. 저 출소할 때 사람들 혼자 오가지고 많이 울고 그랬어요.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마음의 상처만 주고 이렇게 돌아가시게요. 이게 제가 크죠. 아빠한테. 3내 사건은 인섭 씨 인생에서 너무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아사가 버렸다. 현재 3내에서 벌어진 강도치사 사건의 공소시연은 2009년 2월에 완성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진범이 나타나 자백을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그들을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겁니다. 반대로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3내 3인조 역시 이제와 재심을 한다고 해도 그들이 인생에서 빼앗긴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3내 3인조는 재심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서 재심의 기회마저 빼앗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3내 3인조처럼 억울하게 범죄자가 된 이들은 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지 않은 범죄를 자신이 했다고 자백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왜 거짓 자백을 했을까요? 지난 4일 김윤아 씨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8년 전 사건에 대해 듣고 싶다는 우리의 부탁에 생각해보겠다고 한 지 열흘 만이었다. 그녀는 기억을 떠올리는 자체가 괴로워 망설였다고 한다. 어제 경기도의 한 남자 고등학교에서 10대 소녀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 오늘 그 살인 용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007년 수원에서 발생한 일명 노숙소녀 상해 치사 사건. 돈 2만 원으로 시작된 시비 때문에 한 소녀가 집단 구타를 당해 사망했다는 사건이었다. 경찰은 가해자로 노숙자 2명과 학생 4명을 지목했고 이들은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당시 청소년 쉼터에서 상담 업무를 하던 김태진 씨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노숙소녀 사건의 피의자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유나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피의자 측 변호사는 범행 사실을 자백한 이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모순된다며 진술에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에는 욕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담이 있었죠. 높이가 지금 사람 키 정도? 150cm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걸 넘어서 갔다는 진술이 공범 중에 한 명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강시 진술이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이미 와갖고 다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실패를 했다면서 어이가 없잖아요. 친구들에게 와서 다 이제 말을 했으니까 니가 그랬다고 했다고 너도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녀가 진술 조사를 받던 실제 영상을 보면 그 말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애들이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뛰었지만 남자애들이 달리기가 빨라 피해자를 붙잡았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게 붙잡고 OX 학교까지 데리고 갔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집에 보내준다는데 보내주겠지 하고 검사도 그런 말을 했거든 니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거를 까먹었을 수도 있다고 그래갖고 아 정말인가? 정말 내가 그랬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정신이 혼란해지는 거야 전문가는 김 씨가 받은 조사의 방식이 유도신문에 가깝다고 말했다. 내가 수원역 뒤에서 앉아있는 때렸어요 때렸다 좀 심하게 때렸죠 전 진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피해자를 때린 건 맞는데 심하게 때렸어요? 조금 때렸어요?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심하게 때린 게 맞으며 모르는 사실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결국은 네 라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적인 질문을 해서 결국은 다 시인을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조사 과정을 거쳤죠 지금은 때리거나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가 불법이라는 것은 전부 인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고 이런 거를 그게 위법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허위 자백에 특히 취약한 계층이 있다 우리가 만난 김은하 씨 같은 미성년자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10년대 이후부터 2010년도까지 허위 자백 사례를 46건을 수집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수집을 했는데 전체 사례 중에서 30%가 미성년자나 정신지체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30%가 될 수가 없거든요 상당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허위 자백 사례에서도 30%나 차지하는 걸로 나타난 거죠 그렇다면 반복되는 질문에 의한 허위 자백은 과연 가능할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반인 20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실험을 준비했다 실험의 공신력을 위해 참가자들에겐 인지행동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제한시간 동안 실험방에서 4가지 지시사항을 수행하게 된다 단, 최단기록 보유자에겐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후 면접에서 실험용 컵이 깨졌다며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이때 자신이 컵을 깼다고 허위 자백하는 참가자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미션스윙은 29초 어? 성공한 거에요? 네 어? 성공해! 근데 보니까 미션스윙은 컵에 금이 좀 가있어요 혹시 본인을 실수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빨리 하시다보면 무리하게 힘을 줘서 해 줄 수 있거든요. 혹시 기억을 안 하세요? 저는 무리하게 반영합니다. 살짝 장알만 하고 제가 잠시 확인 좀 해볼게요. 괜찮으시죠? 허비... 진짜요? 인정하시는 거죠? 그럼 커베이크 금위가 안 깨진 거에 대해서 기억나세요? 진짜 기억나는데 제가 했다고 하니까... 총 4번씩 추궁한 결과 3회차, 4회차 추궁에서 자신이 깼다고 인정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최종적으로 허위 자백의 비율은 전체의 35%에 달했다. 그렇다면 참가자들은 왜 자신이 깼다고 허위로 자백한 것일까? 계속해서 추궁하니까 좀 압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엄청 무서웠어요. 그래서 혜택을 해야 되나? 이미 확신하고 있는데 질문자가 확신하고 있는데 제가 아니라고 하면 미쳐주나? 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하고 넘었던 건데 그래서... 조세윤씨 이후에는 불가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확인한 결과 컵에 그린이 다 있었어요. 조세윤씨가 할인을 받으신 메이집인가요? 네. 잠시만요. 제 촬영에 좀 있다면 제가 그런... 압박수사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안 그랬어도 내가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인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계속 안 깼다고 말을 하는데 그쪽 입장에서 계속 깼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쨌든 뭔가를 끝내야 되잖아요. 사건은 어쨌든 얘기를 계속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속 깼다고 하는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끝내야 되니까 제가 그냥 깼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실험을 설계한 전문가는 특정 계층뿐 아니라 일반인들 역시 허위자백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한다. 결국은 우리 인간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얼만큼 확신을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그러한 거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판단력 있는 인간인 것 같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말에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그 상황에 못 이겨서 자신이 안 한 행동이지만 그렇게 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2008년 성남과 분당 일대는 연일 계속된 절도 사건으로 상인들의 몸살을 알았다. 여기 천장으로 천장으로 들어왔어요. 아 여기 저기를 들어왔어요. 어디를 저기 아 저기 들어왔어요. 저기 뚫린 게 지금 그때 뚫린 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아 저기 한번 아직도 남아있는 침입의 흔적. 새벽 시간을 틈타 천장을 뚫고 들어온 범인은 매장 안쪽에 있던 금고를 열어 현금 13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인근의 다른 상점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철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던 그때 송인석 씨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아들이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는 연락이었다. 상당히 참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무슨 죄를 좋아지고서 경찰서 유치장에 속암이 됐을까. 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상당히 정서 불안이라고 할까. 그 눈빛도 초점을 잃었었고. 담당 형사에게서 아들이 저지른 절도가 무려 125건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송인석 씨. 담당 형사는 그에게 합의를 권했다고 한다. 피해 보상과 아들의 구명을 위해 피해 업체들을 찾아다니며 합의를 부탁했다는 송 씨. 그러나 지난 2009년 1심 재판부는 아들 송준식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심지어 황소심은 인천 등지에서 발생한 미제 사건까지 더해져 총 176건의 절도 혐의로 진행됐다. 그런데 아버지 송인석 씨는 담당 형사에게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고 한다. 다녀서 합의를 했어요. 열 군데 정도. 그랬지만 그 중사가 2급만 했으면 됐으니까 나머지는 하지 말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가지 말라고 하는가. 우리 아이가 손해를 입혔으면 당연히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아들의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는 아버지. 그러던 중 범행 시점과 아들의 행적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절도 사건이 발생했던 시각에 아들은 PC방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곳에는 아직 송준식 씨의 로그인 기록이 남아 있었다. 당시 그는 거의 메일같이 오는 단골이었다고 한다. 자기 주인분으로 입력했으니까 자기 아이디가 맞고요. 그 친구가 매일 그 아이디로 입력해서 로그인하는데 제가 임의로 로그인 할 수가 없어요. 사장님 저도 모릅니다. 저도 그때 가게에 거의 메일 있었으니까 안 비우고 있었으니까 제가 기억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범행 시간에 얘는 가게에 있었으니까. 실제로 준식 씨의 로그인 기록과 범죄 내역을 비교해 보면 그가 PC방에 있던 시점에 발생한 사건들이 적지 않았다. 저지르지 않은 범죄까지 덮어 썼던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준식 씨를 담당했던 형사는 마약 사건에 연루돼 파면된 상황.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관계자를 통해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자백하더라도 그걸 앞뒤로 이렇게 맞춰봤어야 되는 거죠. 완전하게 또 자백했다 하더라도 진자가 아닌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을 안 하고 이런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성적을 공개를 했으니까. 각 팀별로. 각 서해 팀이 다섯 개 팀이나 여섯 개 팀이 되잖아요. 강력팀이. 그걸 처음부터 정신을 외겨가지고 막 그냥 발표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송 씨는 항소심에서 176건 중 171건에 대해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경찰에겐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 제가 또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서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서면으로라도 아니면 받아볼 수 있는. 차량들 이런 것도 없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수원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으로 1년간 교도소와 구치소 생활을 했던 아이들은 무죄를 선고받고 출소하고 난 후에도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이들에게 그 1년은 사회로부터 받은 학대이고 폭력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그들의 일생이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행히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과 171건의 절도 누명 사건의 경우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해 배상을 받았지만 이들이 상처받은 마음에 대한 완전한 배상은 되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선 매일같이 자신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바로 죄심입니다. 12년째 줄기차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수영자를 만나기 위해 지방의 한 교도소를 찾았다. 강간당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의 사체가 애인의 집에서 발견됐다. 사체엔 무릎을 꿇린 채 엎드리게 하고 강간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남자친구의 사촌형이었던 문호영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사건 발생 당일 문호영 씨는 오전 11시경 양계장에 들렀다가 어머니 가게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문제는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에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사람이 부모님뿐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의 죄심을 청구했던 변호사는 사망 추정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최초 발견자인 작은어머니는 그녀에게 옷을 입혀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10시간쯤 지난 시체라면 이거 옷 입히고 벗기고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벗고 있었는데 다 굳어가지고 그런데 이거 그런 거 없었다는 거거든요. 세 번의 폐소 그리고 세 번의 재심 기각. 변호사는 재심 개시의 조건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말한다. 새로운 증거 하나 나왔는데 그 증거 가지고 그 증거만 가지고 따져서 이거 무죄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명백한 증거 발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새로운 범인이 나타나서 자백을 하기 전에는 재심이 안 된다라는 게 여태까지 우스갯소리예요 우리나라에. 반면 일본에서는 70년대에 있었던 일명 시라토리 사건 이후에 재심 개시에 대한 작대가 달라졌다고 한다. 이 증거가 더러남으로 해서 기존에 유죄를 했던 거를 뭔가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게 할 정도로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 억울한 치벌을 막기 위해서 재심을 허용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결정의 기준을 낸 거죠. 그래서 이 결정 덕분에 일본은 이후에 기존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래서 좀 더 확대되는 재심의 기회가. 일본에서 살인범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남성이 증거가 조작됐다는 판단에 48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수십 년간의 복역 생활 끝에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 지난해 석방된 하카마다 이와오 씨. 그의 재심은 어떻게 결정된 걸까. 48년 동안 동생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싸워왔다는 히데코 씨. 그녀는 동생이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를 수십 년째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다. 젊은 시절 권투선수로 일본 패더급 6위까지 올랐던 하카마다 씨. 이후 식품공장 직원으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던 그는 지난 1966년 회사 간부의 집에 침입해 일가족을 살해하고 방화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건 피해자와 하카마다 씨의 피가 묻은 옷가지였다. 그러나 유죄의 증거들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의 자백 역시 조사 과정에서 가해진 구타와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최근 결정적 증거였던 피 묻은 옷가지의 혈흔이 그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이날 산책을 나갔던 하카마다 씨가 밤늦게야 돌아왔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던 그가 어딘가로 또다시 사라졌다. 낯선 방송팀이 카메라를 들고 쫓아오는 것이 두려워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을 서성이는 것이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집에 돌아온 하카마다 씨. 잘 준비를 하던 그가 지갑을 속옷에 넣는 이상한 행동을 한다. 잠자리를 펴는 모습 역시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오랜 복역 후 생긴 습관이다. 하카마다 씨를 도와 재심 청구를 했던 리시즈마 변호사에게 재심 개시가 결정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자고자 문의 주심을 통해 공개 신청은 아는데 last попыт으로 정rett이 될 때 정리를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 정리를 전하고 다시 분장하고 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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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정리했을 때 정리를受해 공개가 된다고 말이다. 10명의 범인을 놓아주는 한이 있어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수원 노숙소녀 사건의 김유나 씨는 우리 사법부에게 묻고 있다. 그때 우리 엄마가 관련이 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그냥 조금 떳떳하고 싶은 거죠. 3예 강도 취자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18일엔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판결의 오류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재심의 문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PD수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